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 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원 3.2 버전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보실 내용은 VCA 채널이라는 건데요 스튜디오원 말고 큐베이스라든지 여타의 프로그램에서 과거에 지원을 하던 내용이 이번에 스튜디오원 3.2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 생긴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VCA 채널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여러분께서 하드웨어를 가지고 믹스를 하시는 특히나 아날로그 콘솔을 가지고 믹스를 하시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콘솔의 채널이 좌측부터 우측까지 쭉 늘어져 있는데요 걔네들을 하나의 그룹 형태로 몰아서 가운데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오토메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볼륨을 컨트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바로 VCA 채널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상단에 킥과 스네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네들만 먼저 이렇게 솔로로 해놓고 들어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레벨을 우리가 믹스를 할 때 자 이렇게 우리가 볼륨 매칭을 해놓고 동시에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자 쉬프트를 이용해서 세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주시고 우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add VCA for selected 채널이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 중에 얘를 움직이시게 되면 자 요 세 개의 채널을 동시에 레벨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요 세 개가 링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렇게 또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링크를 하시게 되면 세 개가 묶인 채로 움직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킥만 또 따로 조절하고 세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아주 편리한 기능이니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점점 점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어떤 트랙이 VCA 채널로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가가 보이게 되겠어요 지금 제가 네이밍을 안 해놔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여기는 킥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스네어 탑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스네어 바텀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짠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된 채널들이 보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연결된 채널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채널이 포커스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익스팬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자 믹스에 렌치 아이콘이 있죠 자 이 렌치 아이콘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옵션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킥 VCA 채널 투 더 라이트 자 여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자 이제부터는 이 VCA 채널이 제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렌치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 보시게 되면 쇼 VCA 커넥션이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다시 맨 왼쪽으로 가볼게요 요거 보시게 되면은 VCA1, VCA1, VCA1 자 이런 식으로 어디로 갔다라는 게 이렇게 보이게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얘의 이름은 자 킥과 스네어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하실 수가 있고 또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 많은 채널들을 여러분께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이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VCA 채널만 이렇게 띡 나와서 여러분께서 손쉽게 믹스를 하실 때 어지러움 없이 믹스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자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다시 꺼내주시고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예를 들면 탐이라든지 하이햇 등등도 자 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하이햇이라든지 나머지 등등의 소리를 또 다른 VCA로 한번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넥션 옵션을 통해서 VCA1으로 이동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들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의 드럼 채널을 다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우클릭을 해서 자 버스 채널 하나 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스 채널은 자 전체가 이렇게 다 묶인 게 되겠죠 자 그리고 VCA 채널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자 여러가지 플러그인들을 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버스 채널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플러그인을 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샌드FX에 있는 자 애드FX 채널을 해서 자 FX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FX 채널에 자 여기를 열어서 자 프리소너스에 있는 룸 리버블을 하나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드럼 부스라고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인위적인 룸 시뮬레이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 먼저 얘를 빼고 자 소리가 굉장히 가깝죠 자 여기에서 인위적인 앰비언스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비교를 한번 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얘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또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킥스네어가 너무 크다 그러면 자 그리고 나머지들을 올리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VCA 채널을 이용을 해서 볼륨 조정을 또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버스 채널을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이펙팅을 또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팅을 해놓은 여러가지의 볼륨값들을 자 VCA 채널만 이용을 해서 자 얘네들을 쭉 다 빼고 자 얘네들은 쭉 다 빼고 자 VCA 채널만 이용을 해서 믹스를 하실 때 편의성을 높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해가 되셨죠 좋아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